안녕하세요. 저는 가르마스입니다. 저는 마리아입니다. 우리는 감성성스 악성으로 구원을 사합니다.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제 3위 거라 한국어를 배웁니다. 한국어는 실포를 저도 배웠습니다. 저희 정말 신나입니다. 우리는 한국의 조동어 문화를 사랑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메모리요 음식 이 가게 이 영상 영화 이 영상 한국어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인 대атели 한국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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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제아 한국 외국会 한국 인내 이 stab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